네 안녕하십니까 심상준 입니다 오늘은 3월 22일 금요일 입니다 소위 말하는 불금이죠 여러분들 혹시 좋은 불금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불금은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의미겠죠 근데 요즘은 오히려 불금이 안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금요일날 가장 많은 회식을 했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금요일이 아닌 목요일날 회식을 더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토요일날 쉬니까 주 5일 근무제를 하고 나서부터 토요일날 쉬니까 금요일은 일찍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그런 문화가 좀 되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 중에서 회식을 가장 많이 하는 날은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 사회의 변화되는 모습 중에 하나겠죠 어쩌면 앞으로는 불금이란 말이 없어질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저희 뒤에 보이는 사진 보이시죠 이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곳은 위례신도시의 조감도 입니다 위례신도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 있고요 또 상당 부분 입주해 있고 아직까지 교통편이 완성이 안되어서 그곳의 상가들은 굉장히 힘들다고들 합니다 오늘은 위례신도시 바로 옆에 있는 거의 위례신도시의 모든 인프라는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그러면 물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번호입니다 2017 타경의 8658호가 되겠습니다 이 물건은 4월 8일 내 경매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매장소는 서울 동부지방법원으로 10시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동부지방법원은 문정역에 있죠 이사 갔죠 위치는요 서울 송파구 거여동 거여 5단지 아파트 3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면적은 전용면적이 25.46평 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32평형 아파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6억 5,100만원 인데요 이 물건은 신권이기 때문에 최저가격도 6억 5,1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것은요 경매 신청한 사람의 청구금액이 약 2,100만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감정가에 비하여 청구금액이 좀 작죠 따라서 이것은 취하될 확률도 전혀 배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취하가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구요 제가 많은 경험을 해보면 취하가 안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응찰할 충분한 가치는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권리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대부회사의 근저당이 되겠습니다 2006년 9월 8일 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이사비 등등은 미리 응찰하시기 전에 생각해 놓으셔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다른 권리상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네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다음 지도가 아닌 구글 어스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지도는 국내의 지도 데이터라서 지도가 아주 상세하고 또 부가적인 것이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군사시설 등등은 보완이 요구되는 것은 다 가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약간 그런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일단 구글 어스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요 이것이 이제 성남 비행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종합운동장이 되겠구요 여기가 올림픽 공원이고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물건 위치는 이곳입니다 지금 현재 이곳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구요 고속도로 위쪽이 간북지구 가밀지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아랫부분이 위례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위례신도시구요 이곳이 거여마천지구의 거여마천유타운지역이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있는 아파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이곳은 현재 위례신도시가 계속 개발 중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실 수가 있는 이 단지 아파트가 이번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골프장 아직 있죠 골프장도 있구요 다르게 살펴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 일대가 이 일대가 거의 서울의 동쪽에 있는 아주 큰 신도시 타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은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이 일대가 다 신도시로 다 개발되는 새로운 신도시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곳의 가치는 앞으로 어마어마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거지로서 최상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의 중심지에 있는 아파트가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이곳이 거여 1단지 거여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실 물건은 이 5단지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거여 5단지 아파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단지 아파트 보이시죠 5단지 아파트 보이시죠 국내 국내 지도는 국내에만 비춰주지만 구글하우스는 전세계를 다 볼 수 있으니까 좋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하우스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있는 4단지 구요 5단지 아파트는 이쪽 부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거원 중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있구요 중학교가 있구요 그 앞쪽으로는 위례신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뒤쪽으로는 조금 지나면요 가밀간북지구 하남시죠 신도시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 좋은 주변이 개발로 인하여 더욱 더 좋은 곳이 되어가고 있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평범한 아파트죠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거여 5단지 아파트구요 네 아파트 내부의 풍경입니다 평범한 아파트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거여 5단지 지하주차장 되어 있죠 네 거여역 표지판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거래 가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월에는요 두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84.17조곱미터 전용면적 6억 6천5백만원에 12층이 거래가 되었구요 신고되었고 6층이 6억 9천8백만원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작년 4월에는 7억 2천만원이 신고가 되었구요 작년 6월에는 7억 4천만원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8층입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작년 8월에 최종적으로 같은 평형은 거래 신고 됐는데요 7억 6천만원에 7층이 거래 신고가 되었습니다 현재 감정 가격은 6억 5천 백만원입니다 시세에 비하여 최저 가격이 약 1억원 내외 가 적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층수를 감안해야만 하지만요 따라서 응찰하셔서 낙찰받으시면 적절한 가격에 낙찰받으시면 괜찮은 물건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거여동 거여 5단지 아파트 32평양 아파트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시구요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